한글자막 by 한효정 갑자기 불어닫힌 IMF때문에 연 모양이 되긴 됐지만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 언젠가 한번 어두기처럼 다시 일어날 거야 아아... 아아... 나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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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내가 시끌벅적했던 여자야 갑자기 밀어 닫힌 구조조족 때문에 욕목랑 이미 되긴 됐지만 부신이 많아 영월 속에 사랑의 숙고 저 때문에 울며 중살이 늘었지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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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달 날린 여자야 한덕내가 시끌벅적했던 여자야 갑자기 불어닫힌 IMF때문에 연 모양이 되긴 됐지만 사랑 팔자 시간 문제야 언젠가 한번 어두기처럼 다시 일어날 거야 아아... 아아... 나도 한달 날린 여자야 아아... 아아... 나도 한때 날린 여자야 언덕내가 시끌벅적했던 여자야 갑자기 밀어 닫힌 구조조족 때문에 욕목랑 이미 되긴 됐지만 우신이 많아 영월 속에 사랑의 숙고 저 때문에 울며 중살이 늘었지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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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땐 날린 여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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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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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